게임을 진짜 엄청 잘해. 이 친구가 진짜 처음이었어요. 그냥 킹오버 하면서. 너무 칭찬한다. 기다리면 어떡하려고. 얘가 진짜 엄청 잘하더라고. 오늘 이거 내가 너 괜히 초대했나봐. 망한 것 같은데 어떡하지? 엉덩이. 짜마 짜마! 자,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저의 친구를 소개를 해줄 때가 되었네요. 제 친구가 또 킹오브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럼 짬짜님 친구분이니까 당연히 뭐 킹오버 정도는 잘하시겠죠. 근데 조금 다릅니다. 이 격겜계에서 굉장히 희귀하다는. 사실 여자 킹오버 하는 사람들 있기는 했죠. 근데 있기는 했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캐슬기가 아니라 진짜 정말 놀라웠던 게 게임을 진짜 엄청 잘해. 나는 진짜 이렇게 여자 유저인 걸 알았는데 게임까지 잘하는 건 이 친구가 진짜 처음이었어요. 나 킹오버 하면서. 심지어 2002는 내가 졌다니까. 처음에 이기다가 나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 세트는 내가 졌는데 진짜 그 정도로 잘해요. 진짜.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거든요. 이 친구가 오늘 이걸 보내준 거야. 오늘 아침에 나 자고 있는데 여러분들. 친구야 이거 봐봐 너무 추억 돋지 않니? 하면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때 했던 건데 이걸 이렇게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마 3대 0까지인가 제가 발리다가 이제 3대 1 막 3대 2 했고 제가 다섯 번 다 이겨가지고 제가 이기긴 하는데 마지막으로 게임을 했던 세트에서 제가 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연습 개많이 해가지고 제가 졌어요. 엄청 잘해. 나 이렇게 잘하는 여성 격계는 진짜 나 이후로 처음이었어. 근데 엊그저께 만나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저 친구 하는 말이 저날 잠을 못 잤대. 너무 분해가지고. 수아야 나 너 만나기 전에는 나름대로 조금 부심부리고 있었거든? 너 만나고 물을 꿇었다고. 자 그러면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마리오. 어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어. 어 얘 또 방송 보고 있었니? 보고 있었는데 너무 칭찬한다. 왜? 기다려면 어떡하려고. 아니 얘가 진짜 엄청 잘하더라고. 아니 그래 놓고서 제가 3연승을 했는데 바로 이제 오른승을 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패배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딱 붙었을 때 제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그냥. 어 근데 그때 딱 킹오브를 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사람들이 많이 알려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아는 것도 조금 많아지고 해가지고 자부심이 조금 있었는데 이제 수아를 만나고 이제 그게 이제 좀 어 내가 너무 자만했다는 걸 알았지. 아 근데 마지막 마지막 세트에서는 내가 지기는 했어. 어 그때 내가 방송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한번 할래 해가지고 했는데 뭐 제가 좀 많이 이기긴 했어요. 그래서 근데 공의를 안 하잖아. 나는 공의만 붙들고 사는데 아이 이제 너도 피프틴 해야지 친구야. 아 그렇지. 공의도 하고 이제 어 시보도 하고 하는 거지. 그래 이제 피프틴 해야지. 공의를 버릴 순 없다. 아이 언제까지 그거 부작할 거냐고. 수아 엊그저께 만났을 때 제가 공의를 그 영입하려고 했는데 제가 시보를 영입 당해가지고 아유 공의를 어떻게 내가 영입을 당해. 나랑 가끔 하면 되지. 나랑 해줄게 해. 아니 임마. 시보도 할 테니까 공의도 하자. 아유 안 해. 난 피프틴 하기도 바빠 죽겠어. 딸나도 알았어. 그러면은 오늘 너의 솜씨를 어디 한번 만천하에 한번 뽐내보도록 해봐. 이래놓고 지면 개망신인데 네 일단 해보자. 피프틴은 딱 3선만 하고 공의를 한 5선 할까? 5선? 응. 왜 10선 하지. 아니 저기 친구야. 너 10대 통만 들으라고. 알았어 알았어. 10판은 좀 하고 싶었는데 알았다. 10대 통만 들으라고? 알았어 알았어. 5번 만 하자. 그래 그래. 이 친구가 승부욕이 진짜 대단해요. 아니 왜냐면은 그때 잠을 못 잤다고 얼마 전에 이실직구 하는 거야. 잠 못 잤대. 자다가 입을 찼어요 진짜. 아니 어떻게 3점을 땄는데 2점만 따면 되는데 더. 아니 어떻게 거기서 오염피를 당하는지 진짜. 내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입을 쳤다니까 진짜.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기분을. 오늘 야불의 컨디션 너무 좋다 얘. 아우 너무 좋다. 야 걱정하는 거 다르다 야. 괜찮다 야. 자 그러면 내가 방 파고 너 초대 줄게. 엘려나 키키머스. 이길 수 있는 확률을 좀 주기는 할게. 이렇게 루갈 같은 거 올라가가지고. 뭐 어떡해. 그리고 이제 또 치즈루. 내가 루갈이랑 치즈루로 보여드리도록 할게. 치즈루 주케 아니었어? 아이 지금 치즈루 주케 아니지. 아 그래. 어. 어. 알았지. 자 3선만 하고 바로 공이. 제 친구의 진짜 실력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프틴이 이제 제가 선물해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습을 좀 할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까 저보고 제가 피프틴 선물해줬더니 이제 피프틴 연습해서 저 죽창 때리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킹을 갖고 와? 연습 좀 했다. 연습 좀 했어? 이게 다니? 귀엽네. 레쁘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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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2. 레쁘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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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체로사이드 갓. 레쁘케. 오로비오. 아 왜 안 맞아? 제노사이드 갓죠? 레쁘케. 레쁘케. 자 여러분 이것만 보면 이제 이게 무슨 고수야 할 테지만 조금 이따 2000이 보면 좀 다를 거예요. 뚜루루루루루. 하지만 여기는 피프틴이니까 일단 제가 먼저 패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아응. 하하하하핳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피식 피식. 아유. 아유. 지금 이 친구 골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 친구도 격계노라가지고 지금 지면은 약간 울그락불그락해지거든요? 지금 약간 살짝 지금 좀 빡쳤어 지금 멘트가 엄청 줄어들었잖아 이 친구도 친서 격계노라단지 정말 마리오야 오디오를 채워야되지 않겠니?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거야 나하고 게임을 하기로 했으면 이 정도는 각오했었어야지 응 안돼 쿵 아 뭐야 이거? 쿵 제로 사이드 깜 tit 러브게 러브게 이거 안되죠? 우긴다 뭐라고? 서클으 기울에게 전적이 흐르는 룸가 있어! 이게 저에게 search! 승ную야! 너는 눈앞에 날아다니는 파리 잡을 때 죄책감을 느끼나? 다시 분을 걸어가면서 하하핰... 으아... 제가 똑같은데... 라고 루가리 어어? 왜? 내가 딴다 아 나를 딴다고? 기다려. 기다려! 응...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아 라고 누가 그랬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로비오 흐핳핳 후 후 후 렛볼케 쯔 쯔 쯔 쯔 쯔 쯔 쯔 쯔 로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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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 쯔 쯔 렛볼케 로비오 로비오 쯔 쯔 홉 쯔 쯔 쯔 쯔 쯔 카 슴만.. 슴만튀~~ 망주게 어디서 감히?? 그렇게 지르면 안 된다니까 친구야 아아아아아아 낙시연넣네 나루 슴만 뚤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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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 제로사이드 가쩌! 차아아 렛 부케 포로비오 렛 부케 어어 이걸 하단을 털어? 레프게! 슴만튀! 툭툭툭툭툭! 레프게! 이걸 띄어? 이걸 결국 하나를 죽이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크리스를 좀 보여줘야겠네요. 도래! 도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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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잠깐만. 아! 아! 어!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이..이..이 살짝 유튜브가? 어 유튜브가 유튜브가 유튜브가! 어 유튜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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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튜브가? 아, 유튜브가? 어 유튜브싸되는데 하나인가 없냐? 유튜브가 유튜브가.. 아, 기가 없겠네? 아 이제..재미없네.. 좀 끝낼게? 너 너무 건방..건방졌어 너 너무 건방져 지금 친구야 아 ㅅㅂ ㅈ됐다 아 ㅅㅂ 안돼 안돼 담박자 쉬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아.. 정말이지 유리로 가자 유리로 아 유리로 어 그래 유리로 바꿔 어 그래 유리로 갈게 아 유리로 바꾸도록 해 유리로 바꿔 어어 대전정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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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확실히 그래도 기본 가닥이 있어 내가 특별히 망토루가래 망토루 한 마디 자신하게네. 유리는 그래도 공이랑 비슷해가지고 조금 하더라고요, 친구가. 뭐 피프티는 다음에 더 잘해지면 그때 도전하면 되니까 오늘 3대 퍽 당한 거는 너무 마음에 두지 마. 왜 예언하냐? 안 할 수도 있다. 아니 나 여기서 좀 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공 2에서 많이 패. 우리 보여줄게. 그래. 로비요. 보여준다는 게 왜 당가. 허허허허. 자루. 그만해. 왜 이렇게 폴짝폴짝 풀고 난리야? 죽어랏. 그런 게 나한테 통할 리가 없잖아? 그지? 그런 게 통할 리가 없잖아? 랩뿔케. 랩뿔케. 보디가. 보디가. 랩뿔케. 보디. 보디가. 보디가. 후. 아우. 저렇게 많네. 두전식으로. 가뜩. 랩뿔케. 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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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르사이. 가뜩. 지르사이. 가뜩. 요하이. 보디. 하יר. 흐으. 하뉴. 보디가. 선치기. 하하하하. 제노. Í. 하뉴. 짝. 하뉴. 지민. 아. 왜 썼어. 초보. 초보티가 나지? 보디가. 이엑스는 써버렸네. 랩뿔케. 살짝 나기는 하네. 초보티가. 근데 역시 잘하기는 잘하네. 잘하기는 잘해. 그렇게 정풍을 날려면 안된다고 내가 알려줬을텐데 친구야 약간 연습을 좀 하더니 움직임이 좀 달라지긴 했네 휴우 휴우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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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하 하잇 아까 잘도 네큠리스를 잡았겠다 그럼 어 이거 안썼는데 아 이거 안썼는데 조금쫄랐구나 엘려나크 이케맛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 이 5갠데 제발 귀중쓰게 해줘 미아버섯 갠! 공의로 따라와 그래 친구야 너의 주무대는 사실 02니까 피프틴은 이제 내가 사실 너를 이렇게 이거는 좀 어 이거는 파가지고 내가 다시 복수해줄게 그래 이거 피프틴은 내가 이렇게 너를 지금 무자비하게 팽 거는 너를 좀 피프틴을 열심히 하게 만들려는 나의 빅픽초고 어 의욕이 막 생기긴 한다 어 의욕이 생겨? 의욕이 막 생기는데? 어 그래? 의욕이 막 생겨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오늘의 본게임 킹오브파이터즈 02 이 친구 이 짬타수와 말고 여성 격겹러 진짜 신령 어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내가 이기면 어떡할지? 이랬는데 내가 이기면 저런 일은 어 뭐라고? 어 아니 뭐라고 뭐라고 친구야 다시 한번 말해보겠니? 들어왔어? 아 들어왔네 어 어 아니 아니 뭐라고 그랬어 내가 잘못 들어온 것 같아서 베런이는 이루어가지 않으실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선만 하려고? 어 그래 오선 오선하자 오선 오케오케 그때 왜? 3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5대0으로 역으로 떡발래 그때의 악몽을 다시 깨닫게 해줄게 만약 진짜 그렇게 되면은 잠 못 잘 것 같아 오늘 그럴 때 그런 일 없게 해야겠지? 먹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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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컴온 베이비 좋아 컴온 베이비 아 내가 잘못 골랐다 아 나 X도 할 줄 모르는데? 어 지금 그거 지금 한판 질꺼 이게 떡 바꿔는거야 지금? 아 알겠어 일단 어 가볼게 고로는 버리는 걸로 하고 모로도 못하니까 살짝 떡 벗고는 것 같죠 지금 느낌 오죠? 아 확실히 구작은 느낌이 다르긴 하네 어 아 느낌이 다르긴 해 구작은 어 지금 삑났죠? 아 구작 왜이렇게 느리냐 이거? 아이 어 어 뭐 아 왜 안막아? 너 이거 너 B등급 맞니? 너 대리받았지? 너 대리받았구나 와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대리받았네 왜 그래? 보여줄게 미안하다 친구야 내가 너의 자존심을 살려줘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네 자존심을 엎어버리겠구나 역시 격힘 원조는 이 긴 짬짜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헛? 헛? 응 안돼 응 안돼 오 응 안돼 왜? 아짜아 응 그냥 봐봐 하 로켓에 아짜 하앗 아 이걸 나이스 나 이거 왜 하나도 앗 여기서 이제 역소표 해줄게 하아 나 실비 나왔다 이제 뒤졌다 이제 심리전의 달인 심리전의 달인 심리전의 달인 심리전의 달인 심리전의 달인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는 맞아도 돼 이런 이런 그런 거 하면 안 돼 아 안돼 뭐야 왜 안맞아 아니 셸리 여기서 왜 이렇게 구려 이 쓰레기 캐릭터 나이스 아 나 고로 할 줄 모르는데 친구야 이거 어떻게 해 오늘 이거 내가 너 괜히 초대했나봐 이거 망한 거 같은데 어떡하지 어쩔 수 없지 우정파괴라는 유튜브에 제목으로 올리는 수밖에 미안하다 난 이제 어쩔 수 없는 사회인이야 우정보다는 돈을 택하겠어 아하하하하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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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 노 나데렛 스키단데쇼 고유 노 나데렛 나 그때는 내가 화면순을 하고 오염패를 당했다 오늘은 오염패가 되면 어떡할까 지금 설마 긴장해버린 거 아니지 약간 그때 10년 전에 그때 떠오르는 거 아니지 늘어버렸나 아니 그래도 포팩은 안 돼 아싸 스파킹 진짜로 간다 재밌네 이렇게 나와야지 재미가 있지 암 그렇고 말 그렇고 말고 이렇게 나와야 재미가 있겠지 우유 죽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재밌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알지? 예전부터 크리스 전에는 내가 우위였다는 거 내가 심리가 또 다르잖아 그지? 샤나! 슬라이딩은 약발이지? 어차피 안 나가더라 그렇지 이거지 어 크리스는 역시 녹슨인 줄 알았네 승무웨드 크리스는 역시 녹슨인 줄 알았네 나이스 나이스 샤워 어 폭소 많아 어딜 쪽으로 뛰어 이쪽은 짱 나네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오케이 이해했어 오케이 근데 저 친구도 지금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살짝 지금 긴장했어 내가 봤어 긴장한 거 봐 총방판이 있으니까 레오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 각셀 나왔어야지 니 담당 일찍 각셀이다 또 오르지 옛날에 그 무서운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지 말 못하고 있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옛날 옛날에 그 무서워 깨란 깨란 나의 미칠 듯한 이 압박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아니 이게 왜 안 나가지 아니 이게 왜 안 나가냐 그렇지 도망가 도망가 괜찮아 이거 각살로 잡으면 돼 어 각셀로 잡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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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오르지 않니 친구야 예전에 그 무서움이 널 그렇게 패턴 각셀이야 어때 ptsd가 막 떠오르지 그래 예전에 내가 아니지 않을까 예전에 너가 아니라고 그래 아버지라도 지켜볼까 맞는 거 같은데 지분을 설 이 격이 다른 심리전이 뭔지를 보여주지 오오 점프 이런 픽이 나버린 거야 지금 Dom 오늘도 내가 이기겠는데 오늘도 내가 이기겠는데 아 오늘도 내가 이기겠는데 오 이게 맞아 시브리나사 시브리나사 맞아도 해 맞아도 돼 콜콜이 형 아 고고래! 고고래! 안 반대가 아니라 내가 피한 거 아닐까? 친구야? 이제 뛰겠지? 안 뛰네.. 시간이 없네.. 후기 안돼!!! 안되n Jerusalem 모른다! 이거 아니야 괜찮아 레오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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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나이ceral 확ni Incredible 알겠습니다는 쏘 Transferred 100 갑니다 ㅋㅋ 아나다 대화 갓뎀아 친구야 어어 지금 와이? 너무 당황하지 마 어 알아 상대가 나잖아 이 뱅이 진짜 당황하기 때문에 상대가 나니까 너무 당황하지 않도록 해 당연한 위치였으니까 말이야 아 맞다! 여기는 내가 공격해야 돼 진짜! 아 진짜 토리마시타 다 하면 가만히 있었어! 내가 공격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아 15로.. 하지만 각셀한테 진다는 게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겠지? 난 그 정도는.. 아 코코 라이크 워켄! 감전자.. 소리가 났다니.. 오였으면 하였으면.. 이야 카운터로 맞으니까 피가 많이 나는구나! 야아! 시부리나 살! 저리 가! 음 안 맞아? 시부리나 살! 코코용! 코코용! 시부리나 살! 코코용! 나나타를 위해 고맙습니다 미안하군 우리 친구한테 내가 일부러 져줘야 되는 건가 하지만 갓겜어 사이에서 그건 비매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 나도 풀파워를 해야겠지 아 코콜라 코겜! 아까 비nn한 경 Wikкой 나 이거 괜찮은데 이런 강아지 발견도 하자 다핀 at 전북 플렉 한 대. 눈 curtains ink Steven 여기서부터 동사료 좀 보여드린겁니다 증구야 미안하다 진짜 내가 너 혹시 미안한데 미리 사과할게 나 혹시 이거 이겨도 나랑 연락 끊어지거나 하진 않지? 일단 하는 거 보고 보자 나 이거 혹시 내가 이겨도 그 연락 안 끊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끊어지겠지? 안 끊어질 거라고 믿어? 어쩔 수 없어 내가 너무 잘하는 걸 어떡하냐 이 말이냐고 지금 타인 큐 어 어 어 어 다행 큐 아 씨 안 나갔어 아 이게 왜 아 이게 왜 브이슬레저가 왜 안 나와 코코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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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각색이 너무 무서운 건가? 코코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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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또 굴렀는데? 굴렀는데 흑흑 안 굴러지? 도맡어! 코코이용! 오호오, 뚜토빵! 인 yaş. 코코이용! 코코이용! 공ingt.. 코코이용! 공동동동동! 공동동동! 코코이용! 코코이용! 장면의 구경! 이럴기! 그렇게 짚으면 안 돼 친구야 그럴 줄 알았어 엉딩이 재밌네 재밌어 너한테는 일단 각슬이 있기는 있어야겠다 담당 일진 느낌이 나네 오케이 있어야되고 이걸로 상대해줄게 좋았어 크리스 1번 아니야 먼저 맞아버렸죠? 같이 맞아 시브리너설! 난 두발 역가드! 코코용! 소짜래 진짜 소래가 나타나면 뭐야 오였습니다 해서 코코용! 맞아야 돼 시브리너설! 코코용! 단골이 언검사하는 척 하면서 빠진 다음에 한국사람들 아 고고래요 고껀! 코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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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 아짝! 아짝!! privileges! 게I이úiende! 탕냐! 살삭! 살삭! 고기 캔네 후더드 라운드 포 파이팅 트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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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럭 블럭 아잣 나이스 픽 아잣 롤드 스윙 에이 하 골 롤드 롤드 야매 파이팅 롤드 여기서 살려주면 나 나 또 이불차기 싫다 미안하다 진짜 이거 내가 이렇게 너 이기게 해줘야 되는데 아 진짜 진짜로는 제대로 갑니다 아 내가 너 진짜 이기게 해줘야 되는데 아 진짜 내가 너무 나 방송감이 너무 없다 진짜 나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진짜 내가 방송감이 너무 없네 아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이게 하다보니까 진짜 이게 저도 빡겜 할 수밖에 없네요 약간 자존심에 걸린 거라 지금 빡겜 무조건 가야 되거든 지금 지금 친구고 나버리가 없어 미안하지마 격겜 여전자리는 내 자리야 자 코코요 아 저거 이거로 안맞게 하려고 저렇게 달렸던데 코코요 그래 때려라 친구야 오늘 잠 못자겠는데 미안해서 어떡하냐 아니 왜 너가 이길거라고 생각하는거지? 어 이거 왜 맞았어 내가 이길거 같으니까 아하하하하하 두두두두두두두 쓰자 그냥 놔뒀어 하하하하 두발 어 여기서 탈모상 간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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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제발 그렇게 해줘 그래야지 나도 유튜브 강에 선다고 어 琴 Sig 나이스 아우 옆가드 바이브 어떤 아 자아앗? 아 자아앗? 아 아테나는 좀.. 어 아테나는 좀 치네 아니 아테나는 좀 치네 여기서 이기면은 너 못가게 할 수 있는데 아 근데 여기서 이길 수 있을까? 여기서 이길.. 자아앗 뭐 이이이이이 모른다 정말 몰라? 몰라 아시 몰라 알아버렸네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여러분 제가 어 저번비 피워서 이번에도 또 저번버렸네요 하하하하 어 솔직히 말하면은 나도 내가 이길 줄 알았어 결과에 뭐 이렇게 인정해야지 뭐 어떡하겠니 결국 다시 또 10년 전에 그 악몽이 계산하나 버렸네 어 악몽이 지금 떠오르면서 오늘 왠지 조금 못잘 것 같아 기분이 드는데 어 난 괜찮다 그냥 뭐 잠을 조금 못잘 뿐이지 뭐 뭐 큰일 있겠니? 하하하하 진구야 근데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 알지? 하하하하 공개 망신다 장난하는 거니? 하하하하 너가 잘해서 이긴 거야 너 삐든 것 되겠다 제대로 하면 이게 안 하려고 나도 삔데 왜 안 해 근데 안 하려고 해야지 하하하하 진구야 그 오늘 이렇게 공이는 조금 소홀히 하고 우리 피프틴으로 하자 피프틴이 좀 더 희망이 있을 것 같아 피프틴? 아니 그것도 하긴 할 건데 그래도 이게 공이가 내가 그래도 10년 정도 한 게임이니까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하하 드립 치고 싶은데 진짜 참아야 돼 수아야 제발 그러지마 이거 드립 치면 진짜 이거 무슨 대기 무슨 대기 참아 안 봐야 돼 이제 개박성 한다고 아니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진짜 드립 치지마 참아야 돼 아니야 아니야 쳐도 된다 쳐도 돼 아 진짜? 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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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칠래 안 칠래 이따가 방송 끄고 쳐라 너는 이렇게 맞아야 이제 또 투지가 불타올라가지고 이제 또 연습을 하니까 아 그래서 그런 거야? 아 알겠습니다 그치 그치 어 이해합니다 좀 맞긴 해야 돼 내가 요새 너무 자만했어 그래 연습 좀 해 그리고 방송도 좀 켜고 갑자기? 아니 몰라 막 사람들이 방송 보러 간대 아 감사합니다 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킬게요 음 그래 어 오늘 재밌었어 진짜 재밌었어 응 재밌었어 나도 그래 아 진짜 고생했어 야 어 어 재밌었어 진짜 아 공이 진 거는 진짜 내가 진짜 어 나 오늘 잠 못 자긴 하는데 그래도 재밌었다 어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고마워 재밌었어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 피프티콘 연습하고 응 어 알았어 연습할게 내가 도전하면 받아줘 어 알았어 공이기도 하자 조만간 아 아 좀 추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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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번 해줄 수 있는 거잖니 알았어 그치 지금 혹시 그 유튜브 막 구계정으로 악플 달면 안 돼 알았지? 뭐 내가? 아 아 하나만 달면 안 될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생했다 아 너도 고생했어 어 빠이 어 어 발차기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어 어 어 어 발차기 예 예 всегда жел 예 흘 예 예 네 이벙 집에